아직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. 양광모 아버지 아직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십니까? 저는 이 시대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. 21세기와 종말과 살아가야 할 겨울이 남아있습니다. 기억하십니까? 당신의 외출과 귀가를, 그 길던 잠을, 나는 당신께 달려가 뜨끈한 국물의 소주를 마시며 멀리 미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누이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당신의 겨울과 그 겨울, 당신의 아들이 꿈꿨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어둠 속에서도 펄펄 쏟아져 내리는 흰눈발처럼 당신 무릎에 퍽퍽 쓰러지고 싶습니다. 이제 제 가슴에도 마른 나무 한 그루 홀로 서있고 바람 울면 가지에서 흰눈 떨구며 며칠이고 며칠이고 몸살 앓겠지만 나는 이해하는 것은 당신도 결국 머무르기 싫었던 게지요. 당신도 결국 떠날 수 없었던 게지요. 아버지, 기리나긴 동면에 빠져들며 조금씩 세상에 눈떠봅니다. 동토의 뿌리를 받고도 아직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, 동토의 뿌리를 받고도 아직 피워내야 할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, 아버지, 당신의 뿌리와 당신의 마른 가지, 당신의 뜨거웠던 겨울을 사랑합니다.